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아 이걸로 얼려놨어야 되네 얼렷? 이거 뭐 했는데 이게 나왔지? 꽃을 만들어야겠다 꽃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부어서 구워서 넣으면 딴 거 나오는 거 같던데 어? 새? 새 어디 있었는데? 아이씨 유튜브에 똑같이 나왔구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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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매라 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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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좋아 아이씨 아 밀이요 그냥? 아이씨 근처에 무조건 가는게 아니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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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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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 아..네..씨.. 미리 누른다고 누르는데 이게.. ㅇㅇㅇ 됐지? 나무해야되는데 참 이거 어떡하.. 포새버리자 어? 어디갔어? 아 내가 맞으면 그걸로 해서 부서지는구나 치사 빤스까지 나무나 해야돼 예 그런거 같아 20%가 다는거 같아 한방에 날씨 쪼끔 길어졌네 이게 체력이 많지 되게 힐링셀브보다 힐링 셀브만큼 차는거 같더라구요 삽 배낭 배낭 소지꼬리 소지꼬리 이게 뭐뭐 필요했더라 부미랑이 나무랑 아 나무가 필요하지 나무야 되지 꼬치 미트보보다 꼬치가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미트보보다 꼬치가 더 나은거 같기도 하고 똑같나 드래곤파이 쓰레기 됐네 이게 뭐였지 아 그거였지 썩었어 썩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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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수염이 없으니 정말 불안하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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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넣었고 연료를 못 드네요 연료를 못 드네요 됐어 같이해 나와 아 쟤 위가 왜 뚫렸지 애를 막 이거 치나 보나 가자 4마리 면 조금 부족하긴 하네 왜 그렇게 못 와 야 해 빨리 빨리 아마 나무정경 한번 나오겠죠 리빙트릭 그것도 그냥 활용으로 쓸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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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언제 또 황금 가지러 가 저거 여왕금이 되겠는데 여왕금이 되겠는데 저거 빨리 부셔서 다시 설치해야되는데 동굴 한번 갔다 왔더니 겨울 되가지고 동굴 한번 갔다 왔더니 겨울 되가지고 동굴 2층도 빨리 가야지 동굴 2층도 빨리 가야지 티티히 그치 멀고 밟았어 어 정령이 안나는데 네. 시간내에 다 뿌실 수 있을까? 왜 정력이 안나오지? 이상한데? 나와도 남았을텐데 빨리 빨리 아 금방 금방 그렇게 된다 얼겠다 얼겠어 빨리 돌 바꿔야지 여왕검이.. 어? 얘들 또 오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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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도 꺼져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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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뜻해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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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뜻해져 벙..벙개? 됐어 뭐지? 오예 오예 그..나온거같은데? 파란색 보승나온거같은데? 아닌가? 뭐야 저거 파란색 보승나온거같은데? 파란색 보승나온거같은데? 아닌가? 파란색 보승나온거같은데? 파란색 보승나온거같은데? 여러 kaikki 이것이 além의 둘 Burning 여기서 10개 있다 두 개 만들 수 있겠네 오 파란색 버섯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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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돼지들 아니 거미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동굴을 금방 갈 수 있었어 다행이야 웜홀 한 번만 통과하면 됐다 부숴었다 황금 빨리빨리 하이 어 이제 겨울 지나간 것 같은데 겨울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다 사부로 파냐 너무 많이 쓰고 났나? 아이고 여왕검이다 여왕검이에요 가보시 필요해 가보 가보 여왕검이 잡아야지 가보 가보 여왕검이 잡아야지 왠효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 배고 배고 오 그러네 야 그거 먹지마 너 늑대인간 된다 늑대.. 늑대피그 웨어피그 나왔네 이거 이거 차면은 그 이거 그 유니크 같은 이거 차면은 우리 편 되잖아 걔네들이 이제 벌들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잠깐만 근데 나무는 다 해야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큰일이났네 이거 언제 섭절하고 앉았지 아이고 아이고 아.. 나 씬 x mau 야 어어어 어어 아 돼지야 헬풍이 돼지 헬풍이 헬... 헬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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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v Shimmer 헬풍이 헬풍이 여기 홈atar 파트 에이 요 theory 오오오옿 야우 야잠깐만 이 상태에서 맞으면 죽어 이리와 채광아 놓아놓고 일로다 일로와 아.. 참 나 안 가봤네 힐링 세브 좀 받을까? 야 나 정신력 어떡해 건설 겁나게 구워먹어야겠는데 한 마리 어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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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야 여기 싸우자 야 이거 위에 가면 죽을냐? 힘들었다 아 나 나무 캐야 되는데 참 방해물이 왜 이렇게 많지? 음 됐나? 됐죠? 방해물이 너무 많아 방해물이 너무 많아 아 이것도 너무 고고 다 넣어놨 아이고 저기가 안가 야아.. 야하아.. 이거.. 그래도 왔네? 이거 또 캐다가 또 나오는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지? 저 밑에 거 털어야 되는데.. 저 밑에 거 털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돼지 나오면 밑에 저 타죠 어떡하지? 이거 언제 다 주워 야 많다 많다 삽질만 하루종일 해야겠다 이건 왜 다 부서졌지? 아 번개 안돼 번개 다 제로 변환해가지고 아 지금 비와가지고 불안불안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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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씨가 된다고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오 잠잠잠잠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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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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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미쳐버리겄네 그냥 아아아아아 아아아앙 악 끈적이요 안됬어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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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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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얻은 것 같고 팩도 없는데 어짜지 아.. 아.. 아 말이 C가 된다고 아.. 아.. 먼저 먹을 거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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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솔방울도 이거밖에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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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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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음부터는 무섭고 죽기만 해야지 이거 삽제든 나중에 하고 죽는거부터 빨리빨리 해야지 삽제라는 방송이야 삽절만 겁나게 대고 있어 야 39개로 한 동술도 못 신겠다 흠 거미나 죽여야지 거미나 죽여서 저거 뭐냐 저거 나 다시 들었다 놔야지 얘는 다 3단계 뭐야 어? 얘 2단계네 또 얘는 3단계이지 3단계 근데 얘 여왕곰이 나오겠다 여왕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다 여왕곰이 죽으면 되니까 참.. 진짜 몇 개 안되지만 아이고 여왕곰이 삐뚤어도 씹고있어 삐뚤어도 씹고있어 삐뚤어쑤어여 삐뚤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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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 이거 이.. 나무 요거가 뭐하냐 삐뚤어여 오케이잉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너와 놓지 야 쳤어 너 열어 몇 개 안 되지만 아 이거밖에 안 돼 어짜지? 아 정말 어짜지? 걱정인데 지푸라기가 좀 비싸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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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농사해 놓고 동굴도 한번 가요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네 흥 흥 아멘 5개만 바꾸고 5개만 바꾸고 7개 바꾸고 7개 바꾸고 9개 바꾸고 넣어놓고 이것도 새걸 바꿔야겠네 나뭇가지 왜 이렇게 회복이 안되냐 이게 좋은게 새걸로 바꿔줘 어? 뭐야? 아이고 왜이래? 아이고 자 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나 먹고 어? 40개 있던거 어디갔어? 자 내일 아침에 이거 좀 뜯다가 내일 아침에 거미나 주기로 가자 조금 뜯다가 아야 거미는 여왕검이 나오면 여왕검이 나오면 죽인다고 했지 근데 이번에 디아클로스 안 나왔지? 이러고 보니까 이번 겨울에 디아클로스 안 나왔는데? 빨리빨리 캐 정말 많은데 심어놨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은거 같은데 캐고 나면 몇개 안되네 내가 파란색 분석이 몇개 있지? 텔레포트 지팡이 천이 여왕되면 가져가보실겠네 오 없 목소리가 몇개 몇개 나 지금 스페이스바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까야지 이거 라이스밍 로드 이거 뭐 이렇게 번개 맞으면 그 열기로 뭐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나비요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나비 하나에 뭐 뭐 넣고 뭐 넣고 하는거였었는데 까먹었네 나비 하나에 뭐였더라 다 됐다 나비 하나에 뭐 뭐에 뭐 뭐 넣으면 됐었었던 걸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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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냐 금드랑 쟎 잘 말하면 MY 나비의 고기류 지금 있기 때문인데 물을 깔게 나는 물을 깔지게 모계 남은 물을 깔아ault 고기를 빼고 아따 또 온다 도비 도비 오 에헤헤 고기 로비 오 로비 세대 세대 솔직히 여기 파란색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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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파란색이 필요한데 어? 어디지? 돼지들아 우리 거미 죽이러 가자 이리와 어? 저기도 있네 거미 죽이러 가자 이리와 이리와 나는 안싸울꺼니까 니네들이 잘싸워야돼 돼지들 빨리와 니네들 잘싸워야돼 난 안싸워 야 벌이 여기까지 왔냐? 네 너는 못 참고 내가 그녀의 걔네 너는 못 참고 너는 못 참고 너는 못 참고 나 안팎 나 안팎 얘네들은 고기는 쥐들이 막 알아서 먹으라고 자 자 이리와 어 얘 여왕거빈 났다 야 여왕거빈 이리와 여왕거빈가 됐네 나 갑을 안입고 왔는데 야 여왕거빈 지켜 아니 그거 먹지마 여왕거빈 지켜 뭐야 이거 응 아 쟤 뭐야 꽃이 떨어졌다 왜 한건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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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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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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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 것 같다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씨암 먹어 씨암 먹어 아 씨암 먹어 씨암 먹어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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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April witch chasing 몬스터 고기 겁나게 많이 오던데? 이걸로 쟤네들을 변해서 죽이고 어.. 이거 하나 먹고 꽝! 이거는 그.. 이거 그거 뭐야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 아.'아..아파 thrustов 오어어어атоان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집에 간만 얘누탄 힐링살브도 좀 만들자 쟤 아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 없네 돌이 없어 돌이 그렇죠? 그거 그건 그렇죠? 돌땡이가 없어 이건 되게 많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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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한번 잠깐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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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 새로 시작하는거야? 근데 텔레포트 지팡이는 좀 없고 월드를 넘어가고 싶은데 날씨를 넘어갈게요 날씨를 더gy 날씨를 더는 못하네 날씨를 더쓰고 날씨를 더 힘든 거 같아요 날씨를 더wyn 그럽니다 날씨는 그냥 날씨도 많이 안 Nashville 날씨가 아직 남았다 날씨가 아직 남았을 때 날씨가 아직 남았을 때 날씨가 아직 남았어요 날씨가 아직 남았을 때 날씨가 많이 남았다 왜 이게 잡..이..뭐 멈추지..뭐 멈추지? 어어어 안돼 이거면 엑소 됐다..아 시험만 넘어왔는데 엑소 엑소 으음 대저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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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 지팡이가 그... 고대 유적에서 나온다는데 아이고 야야야 아이고 아 나이스 뭘 그렇게 집어먹으려 그래 야야야 집에 들어가지마 뒤에 뒤에 잠깐만 아하 너 이씨 됐어 이거 아이 뭐야 씨앗 먹고 있어 싸우는건데 아이고 다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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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돼지 여기 왔다가 죽었구만 아이고 정신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힐링 다섯마리 힐링 힐링 다섯마리 아 이 이게 40% 40%면 됐어 어차피 그 동굴에서는 이거 쓰고 다녀야 돼가지고 쐈으면 좋을텐데 그래서 배낭을 못들어 대장보아요 동굴관에 방어구는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머리던 그 거기다 이 상황은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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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여기다가 일단 이거 다 넣어놓고 갑옷 있고요 이거 버리고 먹을 거 이거 다 버리고 곡괭이는 가져가야지 참 곡괭이예요 곡괭이는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거는 다 얘기해둬 책임이 됐어 곡괭이는 가져가야 되고 사탕도 좀 가져가야죠 으악 곡괭이는 또 갔다오면은 겨울되어있는거 아니야? 일단 겨울준비를 해놨으니까 겨울날쯤에 나무도 캐고 나뭇가지도 오아놓고 빨빨리 대라 수업나기 시작했다 나오질 못하니까 나오려면은 거의 뭐 다시 그걸 해야되잖아요 다시 달려나와야 되잖아 그니까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야되는거에요 그게 힘들어 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겨울에 동굴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상황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 근데 겨울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간단 말이야 힐링세브를 좀 넣어놓자 힐링세브를 좀 넣어놓자 너무 많다 멱 Harmony 멱 Harmony 멱 Harmony rutin 래곤 파일을 갖고 갈까? 토끼들한테 이걸 가져가면 공격을 받더라 가져가자 이렇게 가져가고 100%짜리로 가져가고 80%짜리로 가져가고 자 됩니다 너 밭 apro 가자 Char third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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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구나 아유 왜이렇게 많냐 애들이 저기 불안하게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